오늘은 통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뒤통수를 제대로 이번 시즌 쳤던 선수가 누굴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가장 실망스러웠었던 기대에 뒤통수를 아주 시게 때렸던 선수가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잉글랜드 미러지에서 팀별로 쭉 해가지고 이번 시즌 가장 실망스러웠던 선수들을 리스트업을 쭉 했는데요 저희는 다 소개하는 건 좀 그렇고 대표적인 한 6개 팀의 가장 대표적인 통수들 누군지 그러니까 6개 팀이니까 자강 6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수인 강한 6명이 천재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쭉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가장 최고의 통수는 누굴까 이것도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순서없이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스날 누굴까요? 바로 떠오르시죠 이 선수 정말 이번 시즌 뒤통수 시기 한번 때렸습니다 네 팬들이 진짜 기대가 컸는데 바로 누굴까요? 니콜라 페페입니다 처음에 이정류 얘기 나왔을 때 무슨 할부네 이런 얘기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막 천억 원이 넘으면서 와 이제 진짜 아스날에 돈을 한번 세게 써가지고 한번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끌어? 왜 여기서 왼발을 너무 끌어? 막 팀 템포 다 잡아먹고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지금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17경기 선발 7경기 교체 모두 4골을 넣었는데 그냥 그냥 뚝 잘라가지고 계산해보자면 한 골당 이정류 계산했을 때 250억이에요 그중에 4골들 중에 한 골은 PK니까 진짜 통수 제대로 한번 쳤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아스날 얘기했으니까 북런던 살짝 옆으로 가야죠 토트넘 아 진짜 답답이 또 있죠 탄기 은돈벨레에 진짜 답답합니다 첼시로버스의 저희 김수로 단장님이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영원 병원에 좀 어떻게 소개시켜주라고 왜 이렇게 아파? 사실 은돈벨레 같은 경우도 이 종류가 900억이 넘고 그랬잖아요 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고 막 미드필더에 무사된 벨레 빠지고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엄청 잘하겠구나 했는데 와 진짜 뛰지도 못하고 얼마 뛰었어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12경기 선발 7경기 교체예요 그런데 주급은 엄청나게 비싼 건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케인하고 똑같은 주급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3억 받는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은돈벨레 역시도 대표적인 통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있습니다 맨 위로 가볼까요? 맨 위로 누굴까요? 되게 미러지가 되게 재밌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폴 포고발을 딱 선정하면서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시링가드가 아니라 포고바를 선택한 것은 불공정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제시링가드도 마찬가지 못지않은긴 했는데 폴 파워바도 진짜 제대로 못 쓰셨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글을 쓰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역시 너무 못했어요 포고바도 물론 이제 아프다 나 못 뛰겠다 실제로 또 부상도 있었고요 근데 너무 못 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번 시즌 프리미엄이 5경기 선발 2경기 교체니까 모두에서 7경기 뛰었다는 건데 아니 저희 포고바가 진짜 죽음 엄청난 건 아시죠? 프리미엄이 거의 탑클래스급입니다 대회야 다음으로 팀에서 많기도 하는데 일주일에 4억 5천 받는 선수예요 하루로 계산해봤더니 6천 5백만 원씩 하루에 받는 선수 폴 포고반데 이번 시즌 프리미엄 7경기 때였어요 이게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겨울에 브루노 페란데스가 오면서 야 포고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존재감마저도 희미해졌기 때문에 야 이제 뭐 없어도 되는 선수 아니야 정도까지 얘기될 정도로 조금 아 포고바도 좀 그랬습니다 자 또 누가 있네? 맨시티 들어가면 그 맨시티 맨시티 맨시티도 있습니다 아 맨시티도 있죠 누굴까요? 존 스턴스 아니 존 스턴스는 저는 사실 러시아 갔을 때 그 2018년에 월드컵 때문에요 아 잉글랜드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그때 보였죠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진짜 오래간만에 4강 올라가고 진짜 막 플레이를 그렇게 했잖아요 수비 쪽에서 진짜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스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완전 주전으로 뛰면서 와 이제 스턴스가 이렇게 올라왔어? 실제로 에버튼에서 엄청 잘 뛰어가지고 그때 뭔가 왕창하고 그러면서 맨시티 가고 그래가지고 와 기대가 진짜 컸는데 안 보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사실 여권은 좀 뛰어야 되는 시즌이었어요 왜냐하면 콤파니가 지난 시즌 끝으로 이제 떠났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라포르트가 이제 큰 부상 때문에 또 했죠 그래서 이제 스턴스가 이제 뭔가 좀 선택받아야 되는 거 아냐 그랬는데 페란드 진으로 내리고 또 불안한 오타맨디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뭐 스턴스가 못 뛰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성장이 좀 멈추지 근데 스턴스가 이렇게 좀 불안해 나오면 불안불안해 처음에는 뭐 잉글랜드 센터백스럽지 않게 뭐 발밑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잘 못 보여주니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0경기 선발 2경기 교체입니다 좀 실망스러운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리버풀에도 그런 선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리버풀이 워낙 잘 나갔는데 아니 리버풀에도 통수를 제대로 세게 때려 놓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드필더? 나비케이타 하 정말 나비케이타 처음에 라이프즈에서 건너올 때마다 기도가 얼마 컸습니까?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고 막 스탯 대망이었잖아요 독일 무대뜨면서 야 저 진짜 리버풀에다 진짜 뭐 한 가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번 두 번째 시즌 됐는데 영 적응이 안 되네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햄파도 완전히 밀렸죠 미드필더에서 물론 이제 부상 여파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나오면 이 친구의 정확한 롤이 뭘까? 애매해! 얘 뛰는 게 그리고 실제로 템포도 많이 좀 잡아먹는 것도 있고 좀 부상 여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비케이타에게도 정말 실망스러운 시즌이 됐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요 프리미어리그 4경기밖에 선발로 못 뛰었고 교체는 5경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이래저래 저희 존재감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 그러고 보니까 미나미너도 못지않긴 한데 미나미너도 좀 봐주죠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 왔고 교체 3경기밖에 안 뛰게 겨울에 왔고 또 돈도 그렇게 크게 많이 생긴 미나미너를 일단 빼주죠 빼주고 자 첼시의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제 6개 팀 자강 6천원 한다고 했으니까 첼시의 첼시의 누구죠? 딱 떠오르실 겁니다 예 첼시의 제대로 통수 누굴까요? 골키퍼 캐파죠 사실 캐파가 아 통수 얘기하니까 사실 그 저희 쿠르투아가 첼시 통수 세게 때리고 마드리드 갔잖아 야 급하니까 야 급하니까 좀 빡 데려와라 당시에 이제 캐파를 역대 골키퍼 이정료 최고에 주고 데려왔는데 왜 그래요? 캐파는 지난 시즌은 그래도 이래저래 좀 하긴 캐파는 말이 많구나 지난번도 거부하더니 지난 시즌도 나 안 나갈래요 이러더니 이번 시즌은 왜 이렇게 실수도 많은데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선박률이 거의 바닥인 거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랩파드 가면 야 안 되겠다 카바이로로 막 바꿔버렸잖아요 선발을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좀 캐파 그건 안 되겠다 지금 좀 너무 약해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캐파에게도 진짜 이번 시즌은 너무 실망스러웠고 또 한 번에 팀 팬들에게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6명 자강 6천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순위를 말씀드리죠 제가 생각하는 그럼 저는 이제 올라갈게요 6위부터 해가지고 6위 자 6위 누구를 꼽을까요 이 6명 중에 저는 맨시테 좋은 스톤스 뽑겠습니다 예 스톤스 뭐 다른 선수들이 좋으니까 스톤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스톤스 못했지만 5위 나비케이타 예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햄파도 이미 너무 잘했으니까 자 4위 캐파 뽑겠습니다 캐파 캐파 뽑고 자 3위 아 여기서부터 사실 1, 2, 3위는 자강 3천 정도 되겠다 비슷비슷해요 나도 비슷비슷한데 3위 니콜라 페페 뽑겠습니다 예 그래도 왜 3위냐면 그래도 아르테타 감독 온 다음에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 2위 그럼 이제 두 팀 남았습니다 두 남았어요 둘 1, 2위 은돈벨레냐 포고마냐 아 여기는 2위보다는 1위를 발표하는 게 나겠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말 안 하면 2위니까 자 1위 영광의 두두두두 이번 시즌 가장 뒤통수를 세게 친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뒤통수를 세게 쳤던 1위 프리미어 제가 생각하는 은돈벨레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은돈벨레 잘 좀 해라 너 저기 흥민이보다 돈도 많이 받는데 하여튼 은돈벨레가 1위 포고방아 2위 이렇게 자강 6천의 통수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